3월 4일 단순한데 그냥 제 생일이 3월 4일이라서 그렇게 했고 제 생일을 조금 좋아해서 3,4라는 숫자를 원래 좋아해요 밀크티! 밀크티랑 버블 밀크티랑 푸딩 밀크티랑 밀크티가 맛있어요 밀크... 밀크... 나이차? 아 나이차? 나이차! 딱히 따로 하는 운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 토리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산도 올라가면서 토리랑 같이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이상해요 섬세하고 배려심 넘치고 살짝 듬직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선수 이름은 아직 공부 중인데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맞나? 해 해 해 이거 이거 좋아해요 제가 대만에 올 수 있게 된 이유도 작년부터 계속 대만 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tated은 여러분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